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 너무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? 좀 고민거리가 좀 많이 있네요 첫번째는 제 전공에 관련된 일이 계속 리스트 업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최종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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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돼서 그렇지 뭔가 올해는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려고 진짜 발버둥 치고 있는데 빡세고 두번째로는 현실성 현실 돈 지거 안정적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말들의 공통점 그럼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운동 우선 중요한 건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할 거냐 일단 보시죠 오늘의 날씨 확인해봐요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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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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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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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 으윽 으 어 어 어 으 아 아 아 아 3 2 3 4 5 6 6 7 7 11 12 13 14 16 16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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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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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em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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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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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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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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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